대박아 대박아 그렇게 뽀뽀하기 싫어하더니 아빠랑 응? 뽀뽀하고 싶으면 이제 까자로 해야겠네 물 또? 깔까? 자 뽀뽀 깎아? 깎아 알았어 알았어 미안 미안 음 박수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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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운 날 뛰어난 아이들 오늘의 저녁 메뉴는 꽁꽁한 몸을 녹여줄 어묵과 팥죽 팥죽이다 박수 박수 여기 나눠 먹어 이게 팥죽이란 거야 팥죽 팥죽 야 대박아 너 뜨거워야 이거? 응 응 응 응 잘했어 우와 우와 아 아 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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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 배 많이 고팠구나 자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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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자 아빠 이거 줄게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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